사회복지 상담 실무 강의를 맡은 전 미숙입니다 사회복지 상담 실무 과목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를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는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강 강의의 순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상담이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복지 상담자의 태도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복지 상담 관계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BSTAC의 관계론의 7대 원칙을 중심으로 간략한 사례를 적용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사회복지 상담의 종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상담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 상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상담이라고 했을 때는 먼저 사회복지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과 플러스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웰페어라고 해서 안녕의 상태죠 클라이언트가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개인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이죠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서 클라이언트와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회복지를 할 때에는 개인에게는 우리가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과 또 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활동이 사회복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복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담 영역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상담 영역에서는 내담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상담자 또는 치료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면담과도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사회복지와 상담이 만나서 사회복지 상담이라고 하는 큰 영역의 하나의 틀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개념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을 보시면 첫 번째 사회복지가 강조하는 가정 즉 이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선 더 큰 환경체계를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환경이라는 맥락을 통해서 개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파이 관점이죠 이 파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클라이언트의 현실 문제를 둘러싼 환경의 조정이나 중재나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상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사회복지 상담은 더구나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 그리고 그 환경체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기를 가지지 않는 이런 개인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의 영역에서는 일반 상담의 영역에서는 본인이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있거나 또는 해결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의뢰에 대해서 오는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회복지 상담의 영역에서는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기조차 가지지 않는 그 클라이언트도 바로 상담의 이 영역에 우리가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니와 또 상담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그런 클라이언트들까지도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힘을 부여하는 데 많은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환경 여러분들 보세요 환경, 환경, 환경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이 관점, 생태체계 이론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상담 영역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코디네이팅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임파우먼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사회복지의 인간과는 즉 환경 속의 인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 속의 인간을 반영하고 그 다음 위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과 이러한 힘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자신이 환경과 자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현장에서 일한다고 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은 바로 임파우먼트 모델입니다 환경 속의 인간, 생태책의 이론을 강조하는 이러한 환경 속의 인간관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환경이다 사회복지의 인간관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의 개념에서 첫 번째 설명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